네 인사이디에서의 첫 소식입니다. 성출문 입마근돈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게 되며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심원 전원 판결을 받은 담당판사가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 남은 가운데 앞으로 정해질 형량과 무관하게 사상 첫 유죄평결을 받게 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상 지휘층들의 일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치적 박해 프레임을 이용해 오히려 강성 지휘 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2명의 배심원단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편결했고 이제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뉴욕 매화튼 형사법원에 후한 모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형량을 선고하게 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선고 형량은 최대 4년의 징역형부터 보호관찰형,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형 등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과가 없다는 점과 77살로 고령이라는 점 등에서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실형을 받는다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함으로써 형 집행이 중단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 수감된다 하더라도 대선 레이스 완주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후보 조건은 35살 이상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어서 선거 유세는 못하더라도 출마 자격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수감된 상태로 당선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 주검찰이 기소한 사안이라 대통령이 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사면할 수도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BC 방송의 지난 5일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휘자 가운데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6%였습니다. 비록 트럼프 지휘자 중 유죄가 확정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이들이 4% 매우 적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박빙인 만큼 이 정도 이탈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지율이 다소 빠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세를 올려 공격할 빌미를 내줬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부각시켜왔지만, 앞으로는 중범죄라는 꼬리표를 하나 더 붙일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반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배심원단 전원의 유죄 편결에 대해 실제 판결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내리게 된다며 나는 무죄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은 정치적 박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편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금 모금 사이트에 이미 접속자가 폭증하고 있고 마비된 상태라는 CNN 방송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바인 대통령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을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바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하르케오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미국에서 원조한 무의로 러시아 영토를 반격할 수 있다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부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케오를 겨냥한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이 지역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때는 미국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바인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히르케오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미국에서 원조한 무기로 이제 러시아 영토를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북대사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풀자는 의견이 이미 힘을 받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 지도자들에 이어 이제 미국의 조바인 대통령까지 허용기조로 돌아선 것입니다. 비록 제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조바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허용하면 나토 동맹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촉박할 수 있고 또 이는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책 변경에 대해 일단 뉴욕 당진은 이렇게 전합니다. 조바인 대통령은 본인이 그은 레드라인을 분명히 넘어섰다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하레큐를 넘어 공세를 강화하게 될 경우 미국 무기 사용 제한이 보다 더 완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올해 들어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화하고 있다는 점과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 전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보이면 바로 조바인 대통령으로 쓴 대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캐나다, 체코와 라트비아 등 12개의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지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의 움직임에 이제 러시아는 핵무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바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선쟁에 대한 이처럼 정책 변경은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에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화당 트럼프와의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려는 등 남부 국경 지역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에 있어서도 조바인 대통령이 단속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며 바이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두리 인용에 보도했습니다. 일단 오늘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백악관은 미국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천 명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조바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의회에서 무산되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담긴 법안을 재차 부결시킨 바 있는데요. 이는 조바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올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바인 행정부는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연방위의 도움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바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받아온 대대적인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바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구속력이 있는 입법 조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그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절차에 보다 더 빠르고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 다른 조치 없이 검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흥미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외정사 발단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혼외정사가 알려졌던 인물은 초대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부터 42대 빌 클린턴까지 모두 13명으로 트럼프까지 포함된다면 14명이 된다는 보도입니다. 공화당계가 3명이고 나머지는 민주당으로 민주당은 숫자도 많고 그 대상 여성도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의 역사 중 가장 많은 여성과의 혼외정사 연문설이 있었던 대통령은 바로 존 에프 케네디오 1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콜걸 매춘부로부터 백악관 비서 참모까지 매우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독립과 건국여웅 워싱턴은 이웃집 친구의 아내와 연문을 부렸지만 자신이 마사 커티스와 결혼한 뒤에는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제3대 전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토머스 제퍼슨은 확인된 여성만 5명으로 케네디 빌 클린턴과 함께 바람둥이 대통령 3인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퍼슨의 상대 여성은 자신이 들러리셨던 친구의 부인 또 농장의 어린 흑인노예 심지어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처제 등 매우 다양했다고 합니다. 또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고 또 국제연맹의 창시자로 미국의 제28대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도 프리스턴 총장 시절 아내가 아플 때 홀로 범위다로 휴가를 갔다가 기업가 남편이 죽어 상심해 휴가를 왔던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사산을 했고 지독한 마마보이로 뉴딜 정책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꼽혔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4명의 여성과 혼혜의 정사 또는 연애 사건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아내의 비서이자 첫 번째 대상이었던 루시 러더퍼드는 루즈벨트가 뇌추율로 사망할 때 그 인종을 지켜왔다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는 아버지 조셉도 여성팬력이 만만치 않아 아버지의 성적 윤리가 케네디에게 영향을 주셨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밖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떠들썩했었죠. 백악관 인턴 모니타 루인스키 제니퍼 플라워스 등 12명으로 케네디에 이어 랭킹 2위 알칸소즈에서 검찰총장과 주시사 시절 리튼록이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클린턴은 특히 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루인스키와의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하며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국인 관련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도영 씨가 그가 설립한 테라 폼렉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정에서 벌금액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비원회와 권도영 씨 측 양측은 권 씨에 대한 벌금 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뉴욕법원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비원회는 권도영 씨와 테라 폼렉스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정에서 배심한다는 권 씨와 테라 폼렉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와 테라 폼렉스에 대해 약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법원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권 씨 측은 이 같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반발하며 53억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 수준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권 씨는 테라 르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 에밀리트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호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범죄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 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그 사건을 호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단 권 씨는 외국인 수용소에서 현재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방역을 받았습니다.